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봄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대 선생님이며 모세와 일러스대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도 일곱대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 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여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33번째 되는 새벽기도 날입니다 오늘 금요 모임이 교회에서 7시 반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금요 모임이 있어서 우리 영하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모임이 있고 또 우리 작년부도 금요 제자훈련이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찬양기도회가 8시 40분부터 30분간 진행이 됩니다 오늘 가족들이 나오셔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부활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대 사두개인들의 신조는 부활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 종파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자들 요하난께 대한 신앙의 울타리 안에는 있었지만 아주 세속주의자들 그리고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현실이 중요한 거지 무슨 부활이 있겠는가? 그리고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무슨 내세가 있겠는가? 그들이 신조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나라에 네 종파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프스는 유대나라에 네 종파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그중에서 두 종파를 알죠 사두개파와 또 무슨 파가 있죠? 파리세파가 있습니다 파리세파와 사두개파와 또 남은 두 파는 뭐예요? 에세네파와 젤로 땅이라는 네 파가 있었습니다 파리세파는 아주 율법주의자들이죠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자들 에세네파은 도피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쿱난 공동체, 사회사본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북쪽에 갈릴리바다가 있고 남쪽에 사회바다가 있는데 사회바다 북서쪽에 쿱난이라는 공동체로 피신을 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현실 종교는 희망이 없다 파리세파와 사두개파의 그 제도권 종교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 우리는 현실을 도피해서 여기에 모여서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자 군난 공동체에 살던 사람들이 에세네파고 에세네파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헌이 바로 사회사본입니다 거의 2000년 만에 1947년에 바로 그 지역에서 발견이 된 것이 저 유명한 사회사본이시죠 Dead Sea Scrolls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종파가 있었는데 네 번째 종파가 바로 셀로신이라고도 성경에 나오는 셀러츠, 열혈당원들 이 셀러파는 우리가 로마의 식민치아에 있으니 혁명을 일으켜서, 봉기를 일으켜서 저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나라의 독립을, 주권을 되찾자 폭력을 불사하는 셀로 땅이 네 번째 종파였습니다 종파가 아주 특색이 뚜렷하죠 그 중에서 이 사두개파는 아주 성전기적, 종교기적처럼 행세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을 향유하며 아주 현실주의자로서 부활과 내세를 부인을 했어요 바로 그 사두개파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시니까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기 논리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기에 잡아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이 논리인 즉, 이런 곤혹스러운 경우를 상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그 아내와 결혼생활을 하다가 자식이 없어 죽었단 말이죠 율법의 형사취수법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여 후사를, 자손을 낳게 하는 그 율법의 조항을 따라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살았지만 역시 자식이 없어서 죽었고 셋째가 또 형수와 살다가 죽었고 넷째가 또 그렇고 일곱째가 다 형수와 함께 결혼생활을 하다가 죽었으니 부활 시에 그 여자는 대체 어떤 남자와 함께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사두개파의 질문이에요 아주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님이 부활 논리를 나름대로 자기들이 논리로 예수님의 부활 논증을 격파하려 한 거죠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한 여자를 들고 일곱 남자가 함께 살았으니 부활했을 경우에 그 여자는 그 일곱 형제 중에서 누구와 더불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사두개인들이 가정을 해서 상정을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그 말은 부활이 있다면 그런 곤란한 일이 생길 터이니 부활이 없는 것이 맞죠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 적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공격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변이 29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건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이다 왜 오해하는 것인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평면에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2차원상에서 평면상에서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은 반드시 만나죠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명제가 있다면 이런 명제는 모순 아니겠습니까? 평면상에서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다면 그건 모순된 명제죠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은 반드시 만나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2차원이 아닌 차원을 하나 더 높여서 3차원이 되면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가 성립이 되죠 3차원은 공간이니까 평행하지 않지만 만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세의 논리에서 모순으로 생각하여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그 한 차원을 높여서 내세의 차원이 되면 현실의 차원이 아닌 신앙의 차원이 되면 2차원이 아닌 3차원 휴공간을 넘어서는 4차원이 되면 그러면 그 저 차원에서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모순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며 성경의 차원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너희들은 문제로 알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부활 시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사람들이 무엇과 같이 된다고요?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30절 말씀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곤혹스러운 문제를 상정해서 그렇게 논리로 공박을 하려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차원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에서 보면 전혀 그것은 모순이 아니다 문제도 되지 않는다 왜? 부활 시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는 거 아니고 시집도 가는 거 아니고 너희들이 상정한 그런 일이 혹시 생긴다 할지라도 그 여자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는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알았다면 부활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품지 않았을 텐데 성경에 물론 이들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물론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건데 성경 속에서 명확하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도초에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워낙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엉뚱한 오해를 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어디에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군데 말씀을 찾아볼 텐데 첫째로 이사야 25장 8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5장 8절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은 구약 성경 995면입니다 구약 성경 995면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요아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식히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요아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무엇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까? 사망을 사망이 멸하여지면 부활이 있는 거죠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한 장을 넘기셔서 이사야 2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틱글에 관은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놀이로다 이 말씀 속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 이게 부활 아니에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게 부활이죠 틱글에 관은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게 부활이죠 한 말씀을 더 찾아보면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은 구약성경 1257면 구약성경 1257면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57면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응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많이 깬다는 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많이 깨어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응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부활과 영생은 신약성경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 속에서도 약속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어떻게 했는가? 이 말씀을 기록한 다니엘에게는 역시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 같은 장 13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다니엘에게 주어진 말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인류 역사의 종말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무엇을 누릴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까? 네, 업. 업이 뭐예요? 업이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누릴 기업 그것은 바로 영생과 상급을 가리키죠 다니엘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이 이러하니 신약성경은 더 말할 나이도 없습니다 신약성경은 계속해서 부활과 영생 다가올 하나님 나라 내세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 사람은 60, 70년 또는 70, 80년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멸절되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에서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면서 이런 성경이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에 대한 proof verse 부활을 증명하는 부활을 입주하는 여러 증거 구절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두개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근본적으로 이런 여러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것이 된 자는 그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31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 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미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라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밝혀주심으로써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미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라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똑같은 평행구절인 누가 봄 20장 38절에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자 이 세상에 살았을 때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 그 자들은 바로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내가 요하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 안에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원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제들이 하나님과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단아님 제들이 하나님을 믿어 생명의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단아님 저희 샬롬교회가 생명의 하나님을 모시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셀라리온 김성림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